이제 예전 살던 집이 되었네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 어느 날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단지 전체에 물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때 생난리가 났었는데요.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차량이 단지로 계속 들어왔고요. 주민들은 그 물을 받기 위해 길게 그렇게 줄을 서기도 했었습니다. 또 근처 마트에는 일순간에 생수가 다 동이 나서 생수를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때가 더웠었나요? 아무튼 우리 몇몇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샤워와 목욕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수도관이 멈추어지면 큰 난리가 날 텐데 고대 사회에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물을 통해 사람이 살고 또 가축도 살았죠. 바로 고대 사회의 우물은 생존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되는 고대의 우물들의 평균 깊이가 20미터가 넘는데요. 바로 기후가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지대의 이 우물, 바로 가문의 생존과 직결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종종 시집 장가를 보낼 때에 자녀들에게 우물을 유산으로 그렇게 나누어주기도 했었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물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크게 그렇게 농사에 산물을 냈던 배경과 연관이 됩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아 수많은 소출을 거두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시기의 결과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15절을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 대단히 큰 죄악이죠.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루아침에 사업의 근간을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갑자기 건물주가 자신이 장사하겠다고는 몇 배의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은 어찌된 일인지 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다시 그곳을 떠나 근처의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깊이 20미터의 우물을 그 고대에 얼마나 파기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장세기 저자는 이삭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문에서 이삭은 묵묵히 우물을 팔 뿐입니다. 마침 이삭의 종들이 셈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방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 우물은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파렴치한 행동 앞에서 역시 우물은 이삭은 또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지. 그러면서 이삭은 그 우물의 장소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명명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를 이물은 우리 것이라 하메. 이삭은 마치 제3자 입창처럼 그 다툼의 우물을 가리켜 히브리말로 다투다라는 단어가 아사크인데요. 에색, 다툼의 우물이라고 명명하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아마 우물을 하나 팔 때에 수개월이 소요되었기에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우물의 이름을 가리켜 신나라고 말합니다. 이 신나란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 히브리말로에 있는 사탄, 대적자, 그 대적자와 같은 어원에 있습니다. 다툼은 시기, 그 다음에 내 것이라 그런 탐욕, 그리고 심지어 적대감으로까지 확대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사업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기를 체험하고요. 또한 탐욕 때문에 고통하죠. 내 수고와 땀방울이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겪기도 하죠. 우리 남성들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중한 아이디어, 내 소중한 공로는 상사가 가로채기도 하고 또한 내가 소중하게 다져온 고객과의 그 어떤 관계들이 경쟁사, 심지어 어떤 큰 기업을 통해 빼앗기거나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툼, 시기, 결국 탐욕, 그리고 고의적인 적대감, 까닭도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미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현대인이라면 이러한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버지 유산이 회파당하고 또 자기의 수고의 땀방울을 가져갔다면 우리는 아마 칼을 들었던가 소송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바보같이 보이는 이삭, 그는 또 우물을 팝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적대의 장소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바보같죠. 그런데 마침내 이 세 번째 우물을 받자 그들은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하죠. 이 르호봇이란 어떤 방,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여왁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동안 팠던 우물물로 인하여 본인 일도 마시지만 이제 그럴 목자들도, 또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넉넉히 물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다투지 않았던 이삭의 관대함, 또한 묵묵한 성실함,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그 파기 힘든 우물물이 계속 솟는 것을 보고 일종의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백길을 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오죠. 이삭에게 찾아올 때 블레셋의 왕,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 장관, 그리고 블레셋의 왕의 비서실장 부문의 친구로 나오는데요. 함께 이 세 리더가 이삭을 방문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왁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냐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처음엔 실기했고, 탐욕을 부렸고, 적대했고, 쫓아내었는데 이제 와서 이삭에게 다가와 무릎을 걸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저기 이삭의 계속된 관대함, 이삭의 묵묵한 성실함, 그리고 그 성과 등을 통해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맹세하죠. 이 계약을 맺자고 하죠. 제발 이삭님, 저희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 약조를 하자고 일국의 왕이 평범한 족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향해 역시 시비를 걸지 않죠. 너 왜 아버지 우산을 빼앗았어? 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 라고 하지 않고 이삭은 다시 그들을 향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 속없는 이삭. 그러면서 그 다음날 맹세를 하고 이른바 맹세의 그런 도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부엘세바에서 또다시 이삭은 우물물을 얻게 됩니다. 우린 이삭의 이 삶을 통하여 잠원의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잠원 16장 7절 이런 비스메이커라면 반드시 좌우명처럼 새길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이삭은 이 잠원의 말씀을 가장 먼저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수하게 많은 순간 시기를 받기도 하고 탐욕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고 고의적 적대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원수라도 여러분 앞에 와서 화목의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제2, 제3의 이삭들이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이렇게 한번 먼저 축복을 외쳐보십시오. 이삭의 축복을 누리세요. 라고요. 시작. 이삭의 축복을 누리세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 이 경험 비스메이커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페이지쯤에 있는 중요한 약속이지.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극한 갈등 상황에서 기가 막힌 화해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추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추구. 하나님의 임재의 부유함을 추구한 부분. 이삭은 사실 지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방 땅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다가오자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곳에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버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던 존재의 재로 체험을 했던 부끄러운 땅, 부끄러운 체험을 했었죠. 그런데 이삭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아버리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과로하고 네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았냐. 넌 그러지 마. 과로닫고. 그러니까 이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머물 때에 이 지시하다라는 히브린 말은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바로 주의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예를 들어 날강이 좋아 보여도 주의 말씀이 없으면 가면 안되죠. 주의 말씀이 없이 가면 하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롯이 아무리 자기 눈에 보기에 소돔 땅이 좋아 보여도 말씀이 없었기에 그 인생이 비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은 이사이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함께함 속에 네 자손을 복줄 것이고 네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네 자손을 하늘이 별차도 많게 할 것이고 또한 네 후손이 열방을 복주게 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이 머물러 망한 소돔 땅도 근처에 가지 않죠. 보기에 우물도 없는 땅이었지만 말씀이 머무는 곳에 이삭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자 백배의 소출을 경험하게 되죠. 12절 1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떠한 땅이니까 말씀이 머무는 땅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백배의 열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불리새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메꾸었고 또한 수많은 적대에 또 탐욕의 현장 속에 노출되었었지만 어쩌면 이삭은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가 경험한 불의 앞에 저항할 힘도 없었을지 모르죠. 우리는 이삭의 자세한 심경을 천국 가봐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삭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순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삭은 또 이 약속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마 두려워마 뭐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시기를 받는 환경 또 탐욕의 이생물이 되는 환경 또 까다로운 적대감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줄 거야 두려워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정 다 겪으셨을 거예요 까다로운 시기 그리고 탐욕의 희생물 또 누군간 탐욕을 통해 잘되는 것처럼 보여 겸손한 양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까다로운 적대감으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지 그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적대감으로 성도의 영혼을 괴롭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정이 느낄 때도 있고 특정 상황을 통해 여러분 겪을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처방을 하죠 우는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사탄이 너희를 피하리라고 물러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다양한 감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명령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죠 이삭은 아브라함 덕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누렸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는지 그 근거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내 명령, 내 개명, 내 윤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본인이 잘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 이삭은 어느 날 눈떠보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어느 날 눈떠보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되는 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약속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서 이삭을 향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순종 덕대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선물로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님의 순종이고 우리가 고백할 것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에 근거해서요? 우리의 잘남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이번 주에 신명기를 읽으셨다면 여러분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잘나서 약속의 땅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희 의로움 때문에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신명기 계속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약속의 땅 정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그 땅을 선물한 것 뿐이야 그래서 누누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셨든지 여러분 한 주간 패배하셨든지 아니면 이 한 주간 어떤 공격을 받으셨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 넘치도록 부여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만끽하시고 승리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사를 했고 또 지난 주말 굉장히 많은 할 목록들이 많았습니다 금요심하게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마을장 미팅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장염도 시작된 그러한 학위 공비도 했어야 됐고 또 노예에서는 제가 서시여서 서기거든요 서기, 서기 그래서 노예 전체 서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을 서포팅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예고 저것도 예고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때론 탄식도 하고 때론 선포도 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가지 것 때문에 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면서 주님 주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어쩔 때는 의지로 외치고 어쩔 때는 탄식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 이 일정은 이렇게 바꾸도록 해야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바쁜 일정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주일이 더 연기가 된 열매를 맺기도 했었고요 또한 그 창의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들을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이 허용한 기가 막힌 여유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 부분들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방 배신 맞는 것도 있었네요 예방 배신 맞는 것도 주님은 거듭해서 잠원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범사의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원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또 다음 한 주간을 기획하시면서 시기나 탐욕이나 적대감이 예상될 때마다 여러분 이삭처럼 근원적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땅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분명한 나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를 위해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셔야 되죠 모든 사람이 활동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눈을 떠 나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죠 주님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오늘 어디로 향하나이까?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어떤 할 일에게로 임하고 있나이까? 주님 똑같은 하루라 할지라도 제가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로 하루를 기획하고 하루를 맡겨드려야 되지요 아무리 새벽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몇 시간 지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골방으로 잠깐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새벽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 있다면 바쁜 와중 속에서 장시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잠깐만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죠 너 이루고 가야 돼 너 이거 전화해야 돼 너 이런 마음 품어야 돼 너 그건 포기해야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너 이건 대적해야 돼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날 하루는 내가 인생을 걸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바로 예수님의 하루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삭에 어떻게 한 명이 농사를 하였는데에 백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삭의 개인이 잘 나선 것이 아니죠 바로 이삭의 농업의 현장에 주님이 친히 농사를 함께 지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앞에 공부를 하거나 또 주 앞에 살림을 하거나 또 주 앞에 여러 가지를 경영할 때마다 바로 크고 사나는 임재가 함께 한다면 이삭처럼 백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삭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라도 1천명을 이루라는 그 말씀들 전 우리 금요 심야기도 오신 우리 성도들께서 이삭처럼 백배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충만한 은혜들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면 다툴 시간이 사라지게 되죠 다툴 시간이 사라지게 돼요 이삭처럼 바보같이 바보같이 두 번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극한 갈등 상황에서 화해의 약속이 맺어지냐면 선한 우물을 성실하게 파기를 통해서입니다 선한 우물을 성실하게 파기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곱씨보문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우물을 성실하게 파기 바보처럼 혹은 어리석게 파기 혹은 계산 없이 파기 등등도 가능하죠 여러분 이삭은 묵묵히 우물을 팠죠 이삭의 모습을 통해 산상수원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모호장 41, 42절에 보면 역시 우리 현대인들의 개념과 맞지 않은 구절이 나오죠 너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둬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원하고 오른뺨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삭이 왜 다투지 않았을까? 이삭이 왜 소송이나 총칼을 두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가 존 칼빈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 크리시안들이 기도하면서 소송을 걸 때도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약자가 강자에게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법적인 보호작용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상대편을 미워하지 않은 마음 안에서 소송을 걸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삭이 왜 소송이나 총칼을 여기서 들지 않았냐면 앞서 나눈 것처럼 이삭은 소송이나 총칼을 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어 그래 몸을 또 파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여러분 좀 더 큰 범위로 이삭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약 10대의 나이대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말도 안 된 여정을 걸은 적 있었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하죠 아빠 제물이 없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자 이삭은 그 말을 믿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정상에서 본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본인이 제물이 되는 거였죠 그는 순수히 묶였고 그리고 아버지는 칼을 들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삭이 10대였기 때문에 요즘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면 거치게 반항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창세기는 이삭이 그때 어떠한 반항적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은 묶여있었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을 뿐이죠 어쩌면 이삭은 그때의 죽음을 체험한 걸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체험 너머에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급한 음성을 들었고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바로 내가 네 이 후손을 통해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확언을 아버지가 받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잃었다는 것 일종의 죽음의 체험이죠 그러나 자신이 모리아산에 받쳐진 것보다는 덜 죽음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잃을 것 없었고 그러나 다 잃었다 여겼던 그 시점에 기가 막힌 반전을 체험한 자 그까짓 우물 그까짓 우물 난 이미 내 자신이 받쳐졌던 몸인데 어쩌면 이러한 묵상으로 쉽게 우물을 파 내려갔었을지 모르죠 아브라함의 체험과는 사뭇 다르죠 아브라함은 본인이 잘못해서 부끄러움의 체험을 이집트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삭의 체험은 좀 더 다릅니다 아마 이게 신앙 이대의 특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를 통해 받쳐졌으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낙담할 겨를 없이 그래? 그럼 뭔가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을까? 어쩌면 그러한 상상 속에 그러한 기대감 속에 묵묵히 우물을 파 썼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갈등이 사라질 때까지요 여러분 10편 37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린 불평하거든요 우리 못마땅히 여기 있거든요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래요 왜요? 우린 시기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3절에 이삭의 삶을 빗대어 꼭 말한 것 같죠 3절만 같이 읽어보죠 여와를 시작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아멘 시기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그리고 선을 행하래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삭이라면 우물을 직접 팠다면 이 현대사회에서 이삭의 우물 파기를 뭐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우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물은 바로 기도의 우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우물 시작 여러분 시기, 그리고 탐욕, 적대감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첫 번째 우물은 바로 기도의 우물입니다 기도의 우물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누가 보면 6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결국 시기, 탐욕, 적대감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의 보좌 앞에 바짝 엎드려 우선 먼저 일러야겠죠 주님 제가 시기를 당했어요 주님 제가 탐욕 때문에 주님 이런 적대감을 그러면서 주 앞에 바짝 엎드려 마침내 이 기도가 승화되고 마침내 우리가 모욕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우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우물 시작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은 결국은 이방인들의 마실 물이 되어버렸어요 블리세드 왕이 이삭 앞에 와서 고개 숙인 것 바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향한 섬김과 관대함 때문이지 않을까 결국은 시기와 탐욕과 적대감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의 대원칙 아시죠 에베소스의 말씀처럼 밤을 지내지 않고 딱 12시까지만 싸우고 그 다음에 불 끄고 손잡고 그냥 자버리는 것 어떤 이슈를 가지고 크게 다투다 할지라도 반드시 섬김의 목록은 생략하지 않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적대감, 탐욕의 희생물이 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물이 분명히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섬김과 연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하나의 생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개인 마을 주민들께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작물 여러분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날에 우리 지방에서 맛있게 상추를 맛있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버무리셔서 저희가 먹었는데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개인 마을 연락이 와서 이번에 아예 그냥 캐서 가시라고 여기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 몇몇 지체들이 올라가서 황창토 캐오셔갖고 또 그걸 또 우리 해외 선교팀의 선교지원팀 자매들이 또 잘 다듬어서 주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로 모두가 빡빡한 이 상황 속에서 섬김의 우물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섬김의 우물을 통해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서롱성교의 성도들아 계속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더 파내리셔야 되고요 또 섬김의 우물 계속해서 파십시오 혹시 한쪽에 담역과 식이와 적대감으로 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거 많고요 섬길 거 더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전혀 방황하거나 또 전혀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양심이 내가 우리 자녀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무슨 주일학교 의사이라고 고개 숙일 때가 있어요 아니요 정반대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쪽이 지금 눈에 보기에 막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섬김의 우물을 파는 거죠 오히려요 하나님 비록 내 자녀의 돌아오면 하나께 잠시 맡겼어요 주의 때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더 주의 빚값으로 산 나의 영혼들을 더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섬기미들로 마찬가지예요 때로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재정적이든 혹은 부부관계이든 어떤 부분에 꽉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해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다라고 고개 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는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히려 더 품고 여러분 더 섬기셔야 돼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멀리 가지 못하지만 사업의 현장에 맺혀있는 것이 있거나 또 혹은 진로에 있어서 크게 뭔가 장벽이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를 들어 선교회 사회에 동참한다든지 아니 묵묵하게 어떤 사회에 헌신하셨을 때에 오히려 이쪽 우물물이 활활 열려지면서 오히려 막현나의 일상의 삶의 우물물이 응답이 왔는 경험들을 많이 목도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우린 보금전도에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려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보금을 증거하고 또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경험했던 우물의 다툼 시기와 탐욕과 적대감의 그 현장은 마침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의 현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28제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저는 이 구절 속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지금은 시기, 탐욕, 적대감으로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암흑에가 이르되 암흑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와 화평의 약조를 맺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여러분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갈등의 현장이 오히려 복음전도의 축제가로 바뀌는 그런 기가 막힌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들이 열한실배 때에 본당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새가족 전체 과정 새생명 또 새가족 사랑방교회 생활까지 수료한 분들인데요 진작에 본당에서는 새가족 수료를 할 걸 이라는 그런 감사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보에도 우리 새가족 두 식구가 간증하는 부분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날에도 두 가정이 9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각각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한 지체는 정말로 옛날에 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대뿐이었고 까먹고 있었다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셨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지각하지 않으셨어요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섬기는 이분들이 등록하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주일 예배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어려움 때에 이웃을 섬기는 그 방향성에 본인은 찬동하고 감동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결국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복음전도의 문을 주님은 더욱더 활짝 여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가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 이 시국에 누가 교회에 갈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교정하십시오 아니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예방백시도 앞장서서 맞는 교회만이 교회만이 이 한국 사회의 생명의 오물이 됨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사기 오물을 무척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이사기 오물과 같은 채워짐을 셀 수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리스로 인하여 이사기 오물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공동체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무엇보다 우리 서롱성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이사기 오물이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 교회를 보고 분명히 보았기에 너희는 진정 주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너희 공동체는 진정 우리 지역의 복덩어리다라고 너희는 진정한 우리의 환란에 기가를 채울 오물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아버지 우리 대신에 친히 목마르셨고 우리 대신 영혼이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그 영혼의 심령 가득히에서부터 생수의 광물이 콸콸 쏟아지게 됨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언약하신 바들이 이 자리에 충만히 막여여 주셔서 아버지 볼지 하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가 너희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예심의 하기도의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눈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영원한 일에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침략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적은 덕과 물고기 적은 덕과 물고기 적은 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그릴 때 모두 고백해 영원한 일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침략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모두 고백해 영원한 일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외치십시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외치십시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pool 한글자막 by 한효정